미얀마 군부가 수년 전부터 쿠데타를 계획했다는 군 고위장교의 증언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3일 라디오 프리 아시아에 따르면 최근 방군부시 진압명령을 거부하고 군에서 이탈한 하잉도 소령은 최근 인터뷰에서 군부가 민주주의 민족동맹의 권력을 넘기기 전인 2015년에 이미 쿠데타 시도를 눈치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해 11월 총선에 앞서 특전사 지휘관들이 계속해서 미얀마 전역의 부대를 순시하면서 외부 요인에 상관없이 군 내부는 일찍 단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연설을 했다면서 이때 쿠데타 감행이 머지 않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군 지도자들은 권력을 넘기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권력이 넘어가는 순간 그들의 삶도 끝장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잉도 소령은 지난 2017년 이슬람 소수민족인 로잉야족 학사를 주도한 99 경보병사단 소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만달레이 지역의 메이크틸라에 위치한 부대에서 이탈해 샨쥐의 방군부 저항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잉도 소령은 미얀마군의 부패상도 강력하게 폭로했습니다. 그는 학업장교가 20만에서 30만 짤 하나로 15만원에서 23만원의 뇌물을 받으면 처벌을 받지만 고위장교들이 3억 잣부터 많게는 10억 잣의 뇌물을 받아도 아무 문제없이 지나간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병들은 바나나 나무 껍질을 먹도록 강요받을 정도로 굶주리고 가난하다면서 이 같은 군 내부의 부패도 탈행을 결심하기 한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잉도 소령은 방군부 저항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의 결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얀마군의 총기를 제대로 다룰 줄 아는 훈련된 병력은 기껏해야 20만 명에 불과하다고 그는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수민족과 방군부의 세력이 연방군을 창설한다면 군에서 이탈하는 병사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굶주리고 가난한 사병들이 무자비한 명령에 복종하면서 버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처럼 탈행 후 연방군에 소속되어 정의를 위한 싸움을 시작할 병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군 지도자들이 두려워하듯 그들과 가족에게 그간의 행동과 관계없이 안전을 보장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수민족 방군의 병력은 총 7만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처럼 연방군 창설 시 군에서 줄여 탈행이 이어진다면 병력 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는 군인들은 가족의 안전에 대해서 가장 우려하고 있다면서 연방군 창설이 성공하려면 그들이 합류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불안감을 없애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군부에 맞서 출범한 국민 통합정보가 필요로 한다면 도울 각오가 돼 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 나홍 플라잉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이 참석하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가 목전에 다가오면서 악화하는 미얀마 유혈사태에 대한 정치적 해법이 마련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사정권의 최고 책임자가 2월 1일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참여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20일 외신에 따르면 뿌라이오 짜노차 태국 총리는 이날 좋고 이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아세안 정상회의와 관련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뿌라이오 총리는 현 미얀마 상황이 아세안 지역 내 평화와 안정에 대한 커다란 도전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태국 정부가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태국 외교부의 탄이상랏 대변인은 아세안 회원국들은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기대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은 전했습니다. 탄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아세안에 대한 신뢰성을 보여줄지는 아세안 회원국대를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는 크리스틴 슈레너 버기너 유엔 특사도 방콕에서 자카르타로 이동해 아세안 정상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스테판 두자리 유엔 대변인은 버기너 특사가 주말 자카르타에서 아세안 정상들을 만나 미얀마 사태에 대한 정치적 해법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라디오 프리 아시아 방송이 전했습니다. 특히 버기너 특사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클라잉 최고사령관을 만날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버기너 특사의 미얀마 입국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버기너 특사는 크리스틴 이후 지속해서 미얀마 입국을 요청했지만 군부는 이를 거부해왔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아세안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미얀마를 압박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날 태국의 뽀라이오 총리에 이어 이날엔 필리핀의 두테르대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외교장관을 대신 보내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미얀마를 제외한 9개 회원국이 한 목소리로 유혈사태 중단과 민주주의 회복을 군부에 촉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미 2명의 정상이 국내 문제 등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미얀마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레이시아의 정치분석가인 아지미 하사는 현지 매체 베나르 뉴스에 2, 3인자가 참석한다면 미얀마 군사정권에 아세안은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는 신호를 줄 것이라며 미얀마와 관련한 어떤 결정을 할 때 아세안이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얀마 전문가인 호주 출신 정치분석가 헌터 마스턴도 트위터를 통해 프라이옷의 아세안 정상회의 불참은 플라잉에 대한 연대라는 명백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자 이미 상당히 옅었던 아세안 단결의 희망에도 커다란 타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플라잉 사령관과 손절하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오히려 아세안 정상들의 단결을 회복 놓고 있다는 주장인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미얀마 군부와 연계된 미얀마 국영기업 두 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21일 뉴욕타임즈와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날 미얀마 목재기업인 미얀마 팀버프레이즈와 진주를 취급하는 미얀마 펄엔터프라이즈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재로 두 개의 미얀마 기업은 미국과 미국 기업들과의 거래가 금지됐고 자산도 동결됐습니다. 안드레아 가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이사는 범아군은 천연자원 시장에서 국영기업들부터 상당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오늘 조치는 이 특정 자금 채널을 타깃으로 삼아 쿠데타와 계속되는 폭력사태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촉진시키려는 미국의 약속을 입증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역시 유열 진압을 강행하고 있는 미얀마 군부 인사 10명과 연계된 기업 두 곳에 대한 제재에 나섰습니다. 제재 대상이 된 기업은 미얀마의 무역, 담배, 주류, 소비재 시장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미얀마 경제기업과 미얀마 경제지주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제재는 지난달 군부 공직자 11명에 대한 자산동결 및 입국 금지에 이어 단행된 것입니다. 미얀마 시민들도 군부의 자금 공급원이었던 맥주 사업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군부의 돈줄을 말리고 있습니다. 19일 현지 매체 미얀마 프론티어에 따르면 미얀마 맥주와 다곤 맥주의 국내 판매량이 9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식당들에는 군부 맥주 불매운동 지지라는 팻말이 붙었고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거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금줄이 말라 다급해진 군부는 지난 10일 비공개 긴급 보석 경매 행사도 열어 640만 달러어치를 팔아치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이 미얀마 보석 회사들까지 블랙리스트에 올리면서 주변 우호국들도 구입하기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곧 개최될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궁지에 몰리고 있는 플라잉 사령관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상 슈티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